이번 주 304페이지의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해서는 시험 목차상에서 제시가 된 것은 부동산 이용,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전에서는 이용은 근래 출제 빈도가 거의 없었고요. 개발에서 평균적으로 한 두 문항, 관리하고 마케팅에서 한 문항 정도씩인데 예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나오고 마케팅에서 두 문제 나오는 걸로 마무리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네 문항 정도가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난이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 정도를 잘 정리하시면 무난하게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 이용에서 1절에 보시면 토지 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시면 단위 토지장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에 따라 집약적 토지 이용과 조방적 토지 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의 토지 있죠. 여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크면 집약적 이용 적으면 조방적 이용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위 토지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도심 지역은 여기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여기가 자본이고 여기가 토지라고 그러면 두 개를 결합해서 우리가 만약에 생산하게 되면 여기는 토지의 사용량보다는 자본의 투입비율이 크고요. 외곽을 나가게 되면 반대로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자본의 투입비율이 작아지는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투입비율이 높다는 것은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도심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방적 토지용의 주체의 한계지대곡선은 기울기가 급하다고 했는데 급한 게 아니라 완만한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심 지역에 있을 때 한계지대곡선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외곽을 나갈수록 완만한 형태를 띄고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기울기가 급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도시 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급격히 상승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거. 그걸 우리가 지가고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 정상적인 지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 상승을 나타냈을 때. 그러면 지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요. 택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택지를 취득하기가 좀 더 어렵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택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못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외곽에서의 공급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로 인한 직주분리 현상을 심화시켜서 통근 거리가 길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한정된 사업비 중에서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건축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결국 주택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높은 택지 가격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촉진시키겠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고 했을 때 조방적 이용이 아니라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겠죠. 그리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정한다는 것이 결국 직주분리 현상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심에는 직장이 있는데 결국은 도심 지역은 택지 가격이 비싸니까 주택 공급이 여의치가 않겠죠.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거지가 점점 외곽으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도시 스포롤이라고 나와 있죠. 도시 스포롤이라는 것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우리가 도시 스포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번 지문에 보시면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3번 지문을 보시면 도시의 교회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긴다는 것은요. 계획적인 어떤 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필요에 따라서 주거 공간을 만들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면서 외곽으로 확산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스포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최이요 이용해서 괴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누가 봐도 주거지역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 갑자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최이요 이용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지가 수준도 표준적인 지가 이하로 형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도시 스포롤이라는 것은요. 도시 중심부보다는 주로 외곽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걸 도시 스포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직주분리의 원인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요. 직주분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교통체계가 발달이 되면서 도심에 집중이 돼 있던 것들이 외곽으로 교통로를 따라서 빠져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역의 토지용의 규제가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주택 등을 새롭게 공급하기 어렵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도심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가 되니까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아서 이주할 수도 있다. 또 도심 자체의 땅값이 비싸서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답은 1번이 되는데요. 이게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직주분리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원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이렇게 외곽에 나가 있다 보면 여기가 이제 도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직장은 여기에 있을 것이고 주거지는 외곽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도심 한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러니까 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직주분리의 결과에서 유발이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얘기죠. 개발에 대한 개념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개발이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에 보시면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일,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 능력의 결합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택지가 조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개발의 범죄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4번 지문에 보면 토지 조성 활동과 건축 활동을 포함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요. 1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죠. 이건 건축 활동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다라는 것도 기억은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는 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개발에 관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을 물어봤을 때요. 1번 지문에 보면 계량 재개발이라고 나오죠. 그게 우리가 도시 재개발의 형태를 보게 되면 보존 재개발이 있고 수복 재개발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계량 재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철거 재개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이거는 노화가 발생한 부분을 원상 회복시켜주는 거고요. 여기는 새로운 시설을 첨가시켜주는 거. 이거는 전면 철거 재개발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이다. 가장 소극적인 거는 보존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전에 어떤 노화나 불량화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정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보존 재개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번에 계량 재개발이라고 나오죠. 기존 수요를 확장, 개선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능을 첨가하는 것을 우리가 계량 재개발이라고 표현하죠. 그랬을 때 거기 내용에서 보시면 4번 지문에 개발권 선매 제도에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보유하며 개발권을 바탕으로 자기 토지에는 직접 개발을 할 수 없지만 개발 지역 내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는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개발권 선매 제도가 아니라 개발권 양도 제도죠. 그러면 개발권 선매자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우량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허용을 해주는데 개발할 수 있는 권리는 정부가 가져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발권만을 따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은 이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등장한 게 개발권 양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단에 해설에 보게 되면 개발권 선매 제도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그런 용어에서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부분은 추가로 기억하실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3번 문제를 보시면 개발을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택지 개발은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택지라는 것은 대지 조성공사가 다 끝나서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하게끔 이 공간이 조성돼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공공에게만 허용되는 행위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민간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간을 우리가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번에 보면 개발은 허가 등의 법적 위험 부담과 함께 공사 기간 중에 비용 증가 문제, 분양률 저와 같은 시장 부담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위험 부담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시장 조사를 통해서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개발 주체로 공적 주체로 토지주택공사, 토지 소유자 조합이 있다. 그래서 걔 틀렸다는 얘기죠. 토지 소유자 조합은 우리가 공적인 주체가 아니라 사적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는 생산 과정을 거쳐 현장에 존재하면서 직접 어떤 효용을 발생시키는 재화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걔는 현장 자원이 아니라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는요. 얘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죠. 자연 상태로 존재하면서 시장에 효용을 발생시키는 재화가 현장 자원이고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는 생산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민간 개발 방식에는 자체 사업도 있고 지주공동사업, 신택 개발,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다고 하는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개발이 다음과 같이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합한 걸 물어봤는데요. 저희가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해드렸을 거예요. 이게 7가지 단계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7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디어, 이게 이제 구상 단계죠. 그 다음에 이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이게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타당성 분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단계가 되고 건설 단계가 되고 마케팅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디귿에 사업 구상 아이디어 단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디귿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답은 1번 아니면 2번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벌써 답은 1번으로 정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부지 확보니까는 얘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사업 타당성 분석 이렇게 들어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 단계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순서로 5가지 단계란다면 이 순서를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5번 문제가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자, 민자를 이용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할 때 타당성 분석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때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타당성 분석 단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의 타당성 분석은요. 이게 법률적인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이죠. 그런데 일단 1번에 일반적으로 법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의 채택 여부는요.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개발업자의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결과가 비록 동일하게 나오더라도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다 틀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 사업 자체로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을 물어보죠. 그래서 위험을 보게 되면요.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비용 위험이라는 것도 있죠. 법률적 위험은 각종 인허가 등에 관련된 그런 위험이고요. 이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만큼에 대한 분양이나 임대가 잘 안 되면서 나타나는 위험이고요. 이거는 이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또는 인플레 등으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그 분양가를 책정할 때 택지비하고 건축비가 있을 때 그 비용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 위험에 보시면 기업은 정부의 정책이나 용도 지역제 같은 토지용 규제의 변화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게 이제 법률적 위험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매되거나 임대될 때 그게 이제 시장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기간이 연장이 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비용 위험의 성격이죠. 그래서 기업이 법률적 위험, 니은이 시장 위험, 디귿이 비용 위험이니까 답은 1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도 이제 기억은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7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에 시장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공실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제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됐을 때 나타나겠죠. 공사 자제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거나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는데 행정의 인허가의 불확실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허가에 관련된 것들은요. 이거는 이제 법적인 위험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행정 주체에 의해서 인허가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7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이거는 시장 위험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는데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은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겠죠. 그렇죠? 이게 인허가에 관련된 거는요. 이거는 행정 주체에서 이게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재건축 사업에 있었을 때 원래 그 조합원들에게는 이주비를 갖다가 대출을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공사들에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이제 마케팅에 대한 전략으로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금지되는 거죠. 이주비 대출 지원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양반들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 건데 이주비에 대한 부담도 크죠. 그러니까 이주비를 대출해서 지원해 준다면 우선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조선공사 끝나고 건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장하고는 좀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나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9번에 보시면은 개발을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자 거기 보시면은 개발 주체는 공적인 주체로 토지주택공사 수잔공사를 둘 수 있고요. 사적주체로는 개인이나 토지소유자조합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개발 중에서 법률적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5번 질문에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 개발사업이 완성시점에 가까울수록 시장 위험은 줄어드는 반면에 가치는 상승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그림이죠. 이게 이제 개발사업 초기가 되겠고요. 100% 이렇게 완공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은 완공이 가까울수록 줄어들고요. 상대적으로 가치는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업자들은 선분양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분양가를 비싸게 못 받겠죠. 왜냐하면 개발에 따른 위험을 주택 매수자에게 떠넘기니까 그런데 나중에 후분양을 하게 되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완성을 했으니까 개발사업에 관련된 위험은 다 자기가 부담하지만 대신에 분양가는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9번에 틀린 것은요. 답이 3번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법적인 위험부담이라든가 시장 위험부담을 안고 우리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거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0번에 보시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시장 분석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관활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행 분석이 시장 분석이죠. 그리고 후행 분석이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이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시장 분석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장의 동향과 추세에 관한 정보를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문지에서 배우셨지만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기술적, 경제적, 법적 타당성 분석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시장성 분석은요. 대상 개발 사업 자체에 초점을 둬서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흡수될 것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에 특정한 부동산이 공급이 됐었을 때 얘가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거를 조사하는 것이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개발 사업에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요. 시장 분석에서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이 개발 사업에서 벌어들 수 있는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그거를 분석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5번에 보면 시장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시장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이겠죠. 시장 분석은요. 시장을 세분화하고 차별화해서 특정한 부동산이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경쟁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그게 시장 분석이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1번에 보시면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만 묶인 것을 물어봤죠. 자 그럼 이제 박스에 보시면 기억의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맞는 표현이죠.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1, 2, 3번 중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니은에 보면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죠. 왜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디귿을 봤더니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있다니까 틀린 거죠. 여기에서의 흡수율 분석은요. 추세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추세 분석이라는 건요.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풀게 되면 답은 자연스럽게 3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에 보면 개발사업에 있어서 법적인 위험은 토지용 이용구제 같은 사법적인 측면이 틀린 거죠. 토지용 규제는 공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위권 관계 같은 것은 우리가 사적, 사법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뀌어서 틀린 것이다. 그리고 개발의 단계 중에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 우리가 줄여서 예타라고도 얘기를 하죠.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대충. 그래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을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이게 계산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입지 개수를 계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12번, 1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입지 개수를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것은요. 이게 이제 12번, 그 다음에 13번, 14번까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랬을 때 거기에 보시면 입지 개수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거는 전국의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수 분해 전국의 X산업에 대한 고용자수 예, 그러면 여기는 A지역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수 분해 A지역, X산업에 대한 고용자수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를 구할 수 있냐면요. 이게 전국의 X산업의 고용률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A지역, X산업의 고용률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으면 A지역의 X산업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A지역의 X산업의 고용률은 전국에 비해서는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울산 같으면 자동차 산업이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그 지역에는 기반 산업이 되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면 그게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라는 얘기죠. 해당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산업이다. 그런데 1보다 작게 나타난다는 얘기는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거는 비기반 산업이죠. 그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요. 12번에 소비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걸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전체 산업의 고용 인구가 2천 명이죠. 우측 맨 하단에 가게 되면 그런데 그중에 전국에서 소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천 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분모를 계산하게 되면 전국의 소비산업의 고용률이 얼마가 되냐면 0.5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A 도시를 봤더니 전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00명이죠. 그런데 400명 중에 25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400분의 200 하면 0.5인데 그거보다 크잖아요. 일단 1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에 B 도시를 봤더니 전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00이죠. 그런데 그중에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0이라는 얘기는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0.5, 0.5면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C 도시를 봤더니 얘가 1,100이잖아요. 그런데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0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0.5에도 못 미치죠. 얘가 0.5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최소한 550은 되겠거든요. 그러면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이고 얘는 1보다 작으면 순서가 이렇게 나오겠죠. 굳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굳이 계산하게 되면 얘는 0.625가 나온다고요. 얘보다 크니까 1보다 크겠죠. 얘는 0.5가 나오니까 0.5, 0.5면 1이 나오겠죠. 얘는 0.5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얘는 0.45 정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1.25, 1 나오고 그 다음에 0.9가 나오니까 순서는 A, B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12번에. 그래서 이거는 제일 먼저 분모를 계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요령을 좀 깨우치시면 되지 이거를 해서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신 건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13번에도 보시면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조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지역 X 산업과 B 지역 Y 산업의 입지 개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먼저 X 산업을 기준하게 되면요. 전국에 전체 고용 인구가 400명이죠. 우측 맨 하단에 있겠죠. 근데 X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40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4, 6에 24니까 0.6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입지 개수를 볼 때 A 지역을 기준하게 되면 200명 중에 그죠. 100명이 X 산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200분의 100이면 0.5죠. 그죠. 그러니까 0.6분의 0.5 계산하면 0.83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죠. 근데 Y 산업을 가서 보시면 얘가 400명 중에 X 산업이 240명이 종사한다는 얘기는 Y 산업은 전체 400명 중에서 16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0.4가 나오겠죠. 그럼 Y 산업을 가서 보시게 되면 200명 중에 60명이 종사하고 있죠. 그죠. 그럼 0.3이 나오죠. 그럼 4분의 3이니까 0.75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대입하는 것만 보시면 숫자자들은 숫자를 딱 보면 유추가 가능하게끔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기를 많이 안 쓰게끔 더 배열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출이거든요. 그럼 14번에 보시면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지역과 B 지역에서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를 물어보라는 얘기는요. 1보다 큰 애를 고르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X 산업 먼저 전 지역의 고용자 수를 보게 되면 190명이잖아요. 그중에 X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요. 0.421 이렇게 나와요. 그죠. 얘보다 크게 나오면 1보다 큰 거죠. 그래서 거기 보셨더니 A 지역에 그 X 산업의 A 지역은 이미 계산 입지 개수가 계산이 되어 있고요. B 지역을 봤더니 여기가 100명인데 여기가 50명이 종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번에 50이면 0.5잖아요. 그러면 분모보다 분자가 크잖아요. 그럼 얘는 1보다 크겠죠. 당연히 계산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1.18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B 지역에서 하나가 우리가 입지 개수가 1보다 큰 애를 우리가 기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Y 산업을 가서 봤었을 때는요. Y 산업은 190명 중에 60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0.315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가 0.315보다 수치가 크면 1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Y 산업을 가서 봤더니 A 지역은 90분의 30이잖아요. 그죠. 90명인데 그중에 30.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0.33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죠.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기반 산업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B 지역은 100분의 30이니까 0.3일 거 아니에요. 얘보단 작잖아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A 지역에서는 Y 산업이 있죠. 이게 하나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럼 Z 산업을 가서 보시게 되면 Z 산업은 이게 190분의 5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0.263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분모가 이거보다 크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A 지역은요. 90분의 30이니까 0.3이잖아요. 이게 0.3이면 얘보다 크죠. 얘는 기반 산업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B 지역을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계산이 돼 있잖아요. 0.76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20이니까 0.2가 나오겠죠. 얘보단 작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되겠죠. 그러면 A는 두 개가 될 것이고 B는 하나가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A 지역 두 개 B 지역 한 개. 그래서 이제 대입하는 요령을 조금만 숙지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게 이제 작년에 또 개발해서 이렇게 출제를 했던 거죠. 그럼 거기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 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 인허가 지은 위험은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그건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용 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택지를 조성한 후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토지 개발 방식을 얘기하겠죠. 또 환제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해서 택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를 매각한다고 해서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틀린 건 5번이 되겠죠. 흡수율 분석은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작용해서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민감도 분석 이런 거 할 때 쓰는 경우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는 해설에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의 미래 수요를 예측할 때 쓰는 게 흡수율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상 다음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 우리가 체비지 또는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니까 그게 환지 방식이죠. 예. 근데 이 환지 방식이 신개발 방식에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게 5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지는 그저게 토지 가격이 비싸면 수용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환지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예. 부동산 개발에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요거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묶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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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